이런 황치열의 인생을 바꾼 노래가 있다면 세 곡만 한 번 뽑아본다면 뭐뭐가 있을까 세 곡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너목보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정말 공중파로 입성하게 된 곡입니다 첫 시작을 알려준 거 네, 시작을 알려준 뭘까 그런 곡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 기억이 정말 들리시나요 그런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이게 첫 신호탄이었구나 이걸 하고 불의 명곡에서 연락이 왔어요 두 번째 제가 그때 회사 없이 혼자 레슨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 노래 하나로 중국에 입성하게 돼요 나비효과처럼 네 후남TV에 있는 홍타오 PD님이 그걸 보시고 그냥 픽업을 하셨어요 저를 홍타오 PD님은 누구 되게 유명하신 나가서 PD님이에요 내가 홍타오 PD님을 모르는 분이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PD님이 그걸 보고 중국의 나는 가수다에 할 수 있게끔 출연할 수 있게 된 노래죠 무슨 곡이에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을 하고 싶다 그래 내가 사랑을 하셨구나 그래 내가 사랑을 하셨구나 그래 내가 사랑을 하셨구나 중국에서 그 유명한 홍타오 PD가 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곡 이 노래는 사실 제가 중국의 나는 가수다에서 중국의 나는 가수에서 이 무대 하나로 1등을 하게 되면서 제 이름을 알리게 된 이 노래로 완전히 중국을 그때 한 번 평정했었다고 들었었는데 난리 난리 진짜 난리 났었었대요 이 곡 하나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맞아요 뭐예요? 뭐예요? 좀 해줘요 이 노래는 일어나서 어? 그래요? 이게 그냥 발라드가 아니라서 저도 기억이 나요 이게 화제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막 자료 화면으로 많이 봤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실검에 1위 황철, 2위 황철 뱅뱅뱅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죠? 저도 너무 신기해서 캡터를 해놨어요 그거를 그리고 아침 그 뱅뱅뱅이 나가고 난 이후에 아침 뉴스에 황철, 중국의 나는 가수에서 국위선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참